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고1이에요. 그리고 플로리다 쪽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초청 경기나 오픈 경기에서 우승을 몇 번 해봤어요. 스윙을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아빠가 로레나 어초와 프로님 스윙이 되게 좋다. 엉덩이 힙턴이 여자들은 보통 느리잖아요. 남자보다는. 그런데 파워풀하고 엉덩이가 되게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 은퇴하고 나서는 로리미킬로 스윙을 따라가면서 봤는데 그분 스윙이 참 여자로서 프로 말고는 다른 꿈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를 봐서 통과를 해서 LPGA를 뛴다면 40살까지 뛸 예정이기 때문에 LPGA 랭킹 1등을 하는 게 제 소원이자 목표예요. 전에 코오롱에서 나온 엘로드 옷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예쁘고 오래가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그것도 아직 입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막 처음 입어봤는데 사실 제가 골프 이런 긴팔을 잘 안 입어요. 왜냐하면 골프 옷인데도 불구하고 스윙할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긴팔이나 겨울옷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나이키나 이런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는데 지금 이거 처음 입으면 되게 예쁘고 편하고 그래서 시합 때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